당분간 집으로 들어오던가 엄마 그럼 의논해볼게 안녕하세요 엄마 렌린아? 쟤 나랑 괜찮지? 아주머니 댁에서 지내신 여자분이요 딸의 친구 뭐지? 되도록이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아침에는 우리 어르신 젊으셨어 대한말 신을게요 왕년에 암만 잘나갔어도 다 소용없어 애들 잘 키워놔 그게 다 나중에 재산이고 보험인거야 괜찮아요? 네! 아악! 으악! 하아... 너답게 산다는 게 이거야? 너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?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냐?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? 저희 7년을 만났어요 같이 있는 거 그거 하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요 가족이 있었으면 오늘 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? 어떻게 저게 남의 일이야 하아... 하아... 셀아!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저기asi하고 의원 sky 감사합니다.